이게 까나리 냄새가 나네. 그만해라. 깜짝 놀랐어. 지금 추격적인 건 정훈이 형님 나오지 못하고 있어. 아직 안 나왔어? 저 형 저렇게 친숙한 스타인 줄 몰랐네. 형, 잠깐만요. 형, 잠깐만요. 지금 또 하러 갑니다. 딘딘은 두 번째, 연정훈 씨는 긴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. 과연 누가 먼저 만남을 갖게 될지 만남의 광장. 다음 만날 상대는 연정훈이냐 딘딘이냐 딘딘이냐 연정훈이냐. 과연 딘딘 임철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3대 도둑 중에 최고의 도둑 연정훈. 아! 두 번째 경기를 마치고 딘딘이 들어왔습니다. 아직 안 왔어요? 두 번째 경기 승리하셨습니까? 이제 다 비운 것 같아요. 아, 연정훈 씨. 속이 아니다, 아려. 아, 어땠어요? 지금 기분은 어땠어요? 괜찮아요? 다음 주기에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.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. 끙끙 한번 해볼까요? 시도가 오는지 끙 잘 따라해보세요. 끙. 난 괜찮아, 난 괜찮아. 끙. 10초 드리겠습니다. 결정하십쇼. 아이씨. 아이씨. 화장실을 깼었다네. 야, 뭔 예능이 이게. 지금 책을. 방송 분량 화장실을 다 뽑아내네. 도착을 못하고. 어우, 경훈이 형 좋다. 되게 인간미있다, 이 형. 아이씨요? 아이씨요? 이렇게. 화장실로 이렇게.